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누구 오세요 요리하시는 분 야 전소민 넌 가 쟤 돈 안 준다고 나 보는 앞에서 단점을 막 쓴다고 내가 언제 됐어 세찬이 뭐 있냐 밀고 넣어 내가 언제 오늘 끝이야 너랑은 오늘 끝 왜 왜 내 단점을 적어서 제가 복권을 살려고 하는데 모르는 데서 내가 그래서 인정했는데 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 아니야 고안했더니 마 저게 그걸 적고 있는 거였어? 아 적고 있는 거였어? 야 다 됐어 너 강도인 대사를 돈은 앞에서 쓰는 거 자체가 아니야 언니 오늘 좀 귀엽지 않아 착장이? 오늘따라 오빠 유독 이가 더 꺼 보여요 자 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야 잠깐만 오늘 앞에서 풀어야지 이게 야 효자네 야 우리 밥 먹어 야 밥도 먹어서 용돈도 드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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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아이고 효자 야 효자나 야 이건 무슨 소용이냐 야 야 야 야 세찬이 어eed 넌 일단 기다려 야 효자가 돈을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니 메모장을 줘도 다른 점이 없어요 쓸게 없어 아 일단 적어야 되겠다 다섯 개. 다섯 개 적으면 되죠? 다섯 개 적으면. 형 오늘 형 이거 쓴다. 지 더럽다. 나 형 오늘 형한테 돈 줄 돈 없어요. 그러라고? 줄 돈 없어요. 아오케 해봐. 못생겼다. 아니 돈은 앞에서 쓴 거야. 아오케. 아이고. 아유 와.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이 오셨구나. 반영합니다. 일이야 일이야. 일이야 일이야 일이야. 근데 이거 커피 진짜 맛있더라. 요즘 누가 먹나? 저요. 편집 부탁드립니다. 고대기업이라. 이제 피피를 이상하게 하네. 자 생일에는 상 딸이 부러질 생일상이 빠질 수 없겠죠. 지금 예능 부모님들은 아들 세찬을 위해 사랑을 듬뿍 담은 생일상을 차려서 함께 식사하시면 됩니다. 생일상을요? 미역국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랍스터, 불고기 등등 다 준비되어 있어요. 그리고 좋아하시는 갈치구이도 있고. 갈치구이 좋아해요.